안녕하세요. 짧고 굵게 명화로 이해하는 디자인 명희디 효정쌤입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강조2 시간입니다. 저번 시간 강조1 시간에 수업한 내용은 잘 이해되셨나요? 강조는 입시 미술에서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하고요. 오늘은 강조2 분리 배치에 의한 강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.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강조는 중요한 부분에 시선이 가장 먼저 꽂힐 수 있도록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. 이 중에서 분리에 의한 강조는 어떠한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을 말합니다. 이건 배치상의 대비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. 사람의 심리상 무리지어 있는 쪽보다 홀로 떨어져 있는 쪽에 시선이 더 머무는 심리를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작품은 분리에 의한 배치를 활용한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밀레의 양치는 여인이라는 작품이죠.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여러 마리의 양보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서 있는 여인에게로 시선이 먼저 가게 되도록 연출하여 주제를 강조하여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배치에 의한 강조 또한 주변 여러 요소들이 어떤 한 곳을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이 저절로 그것을 향하게 되어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. 흔히 포스터나 광고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. 우리 길 가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두 어떤 한 곳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곳으로 향하지 않을까요? 명화를 예로 들어볼게요.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작품인데요. 지금 자기도 모르게 두 사람의 손쪽으로 시선이 가지 않으셨나요? 손의 방향성으로 인해서 어떤 한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저절로 향하게 되면서 강조되어 보이는 배치에 의한 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수상작을 살펴볼까요? 바로 작년 건대 대상 수상작이죠. 주변의 다른 개체들의 배치가 주제부로 모두 향하게 연출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화면의 주제부로 모아지는 걸 볼 수 있겠죠. 2014년도 건대 금상 수상작 또한 다른 요소들이 화면의 주제부로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도록 모두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. 저번 시간에 배운 곡선과 직선의 대비 그리고 무채색과 유채색의 대비를 활용한 강조 또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 강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요소라는 점 꼭 기억하고 꼭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.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